야고보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당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시단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들의 성도들, 해외의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잡읍시다. 이거대로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일부터 야고보소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야고보소는 베드로 전우서, 유한 1, 2, 3서 또 유다서를 그렇게 포함해서 공동서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공동서신이라는 말은 어느 특정한 교회나 어떤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위한 내용이라고 해서 공동서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소는 신약 성장 중에서 가장 소홀하게 여기는 서신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단 두 번밖에 그렇게 나오지 않고 또 이 성경 66권을 정하는 데 마지막으로 그렇게 정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좀 소홀합니다. 저도 34년 목표하면서 야고보소 강의를 오늘 처음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야고보소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는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턴은 자신이 갈라디아스와 결혼했다라고 할 정도로 갈라디아스를 아주 애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야고보소에 대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평가절하하면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냐마 살리라 라는 이신증의 교리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신학적 흐름이 계속 이어오다가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야고보소에서 무관심 많이 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야고보소와 바울서신 사이에 어떤 상충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 라는 내용을 들 수가 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오해 소지가 많이 있죠. 구원이 행함으로 얻냐는 그렇게 해석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구원 이후의 삶에 구원 이후의 삶에서는 막연한 삶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여기에 영적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말씀을 잡고 순종할 때 그래서 이 야고보를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을 응답을 엄청 많이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메시지 흐름을 따라서 적용을 한다고 하면 CVDIP 커버넌트 언약부터 시작을 해서 practice 마지막 부분 P에 해당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 가지고 그것을 내 것을 만들어서 마지막에 언제 응답받느냐 practice 할 때 실행할 때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때 그렇게 응답이 온다. 그것을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소다. 그렇게 보면 이해를 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소 저자는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이 탄생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여러 명의 자녀들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서른 살까지 아버지 요셉 일찍 돌아가시고 마치 가장이 되어서 목수 생활을 하는 서른 살까지 자신들과 같이 한 가족 형제로 그렇게 생활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님이 말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고 그렇게 포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도대체 저 형이 왜 저러나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남이 아니라 육신의 형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믿을 수가 없는 의학의 눈초리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구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으심 그 대속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곤조전서 15장 철제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구보에게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형제 야구보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세에게 만난 것처럼 이 야구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후에 그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 오늘 본문 1제로 보면 야구보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구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이 야구보는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완전히 영적 변화가 온 것입니다. 변화된 야구보는 예수님의 제사로서 베드로 이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최후 지도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고 4편견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를 주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적하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베드로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함께 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구절에 보면 바울로부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교회의 기둥이라는 별칭을 들을 정도로 교회의 기둥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런 중요한 역할을 야구보가 하고 결국은 이 야구보도 순교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은 정말 거듭난 자의 삶은 십자가의 보일로 제용산받은 성도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있어요. 불신자 때하고 달라지게 되어있어요. 야구부서는 신약의 자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우리의 영적 삶 속에 실천적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제목처럼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주는 말씀인데 세상을 이기는 지혜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는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냐?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 묵상을 알아서 언제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제목을 한 백번쯤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제목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지혜 지금 시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안 좋지요. 기독교에 대한 인식 땅바닥에 떨어지죠. 그래서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렇게 밖에 버려져 짓밟히고 있습니다. 야구부서는 이런 시대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야구부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지혜를 여러분 얻으시고 정말 현장능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오직 믿음입니다. 2절로 4절을 봅니다. 내가 내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구부서의 1차 수신자는 서대반의 성교 이후에 유대교의 이 빅박박해를 피해서 로마 이라는 이 제국 각 지역으로 싹 다 흩어져 있는 유대교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 원래는 다 유대교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목숨 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야구부가 흩어져 있는 열두 집하에게 무난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 다 흩어진 자들 당시 이들을 영적 상태가 좀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호투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어요. 사도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다 있는 거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흩어져 버렸는데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지도를 못 받으니까 그냐말로 믿음이 땅바닥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완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 그들에게 닥쳐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험을 의미하는 헬라말론 페이라스모이스라는데 이 말은 예기치 못한 사건 예기치 못한 시련 그런 뜻이 성경에서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 테스트 개념의 시험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단이 주는 유혹으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이 시험은요 우리를 악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악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야구부 1장 15절에 보면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단은 계속해서 어떻게 시험합니까? 어떻게 유혹합니까? 사단이 하는 유혹은 장세기 3장 나중심이에요. 나중심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나중심 내가 주인입니다. 내 중심으로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세기 6장 물질 중심입니다. 물질 물질 때문에 시험 들죠. 자존심 시험 들고 물질 시험 이거 두 개밖에 더 있어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성공한다면 열받쳐 성공 중심 장세기 11장에 그런 세상 성공 중심 여기에 다 빠지도록 만들어서 나중에는 다 멸망길러 가도록 잘 되는 것 같은데 다 나중에는 슬피며 이를 가는 눈물 흘리며 그냥 그렇게 패배하는 이와 정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시련이 있네 있네 참으라 이렇게 기다리면서 말씀드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왜 시험 주시냐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려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하신다 하는 사람은요 시험 당황하라 믿음이 되게 좋아집니다.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야구부서는 이런 여러가지 시험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온전히 뭐라 그랬어요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기쁘게 여기라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이 시련이 올 때 기쁨에 겨워서 펄펄 뛰어라 아멘이 안되잖아 아니 이 시험이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건지 마귀가 준건지 잘 모르는 어렘이 왔어 어렘이 왔는데 자동심도 상하고 물질도 손해보고 엄청나게 이제 내 일을 알지 못할 정도로 막연한 문제가 왔는데 무슨 기쁨으로 펄펄 뛰입니까 말이 쉽지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펄펄 뛸 정도로 기뻐하라는 이유가 뭐냐 시험이 왔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성장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험을 당해서 합격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임을 못 받아요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자동심도 상하고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이겨나가는 사람은 나중에 그 믿음이 확 커서 영향을 엄청 입히게 돼있어요 그런 걸 처음 안하고 무슨 정의인 됩니까 나는 아무 시험 당한 적도 없고 나는 뭐 그렇게 빼져르게 고민해본 적도 없고 나는 뭐 정말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없었다 그럼 그 믿음은 뻔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었는데도 그냥 세상 방법으로 처리하고 또 나가 하나님 시험을 주는데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다 치워봅 다 지나가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시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렇지 이걸 영적인 눈이 있느냐 없느냐 엄청 차이가 많죠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죠 자세가 다르죠 시험을 당할 때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이 시험을 주시구나 이 시험 이후에는 하나님 나를 더 견고하게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사람 반응 보지 말고 사람은 잘 몰라요 사람 반응 보고 사람 말 듣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 빠지고 그러지 말고 말씀 잡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예배를 왜 드리냐 말씀이 잡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성취가 되니까 어느 영국의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악기점에 밤늦은 시간에 남루한 옷을 입은 거의 거지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바이올린 하나를 들고 왔어요 이거 좀 사주세요 나 배고파서 못 견디겠습니다 바이올린 하나 들고 왔는데 보니까 뭐 행편이 부서 보여 안 산다니까 제발 좀 사달라고 그래서 악기점 주인 이 배츠라는 분이 달러를 주고 그냥 하도 사정하니까 달러 주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앉아서 싹 싹 닦아보니까 때 묻은 이 바이올린을 닦는데 싹 닦는데 1704년 안토니오스 스타랄디 바레우스라고 딱 써놨어요 이 악기는 200년 전에 없어졌어요 이걸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 데도 찾지를 못했어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걸 소위 말해 부르는 게 값이라 그래요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말이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어마어마한 마치 농부가 밭을 가다가 덜커덩이에서 찾아보니까 보물상자가 딱 들이였어요 옛날에는 전쟁이 많아서 은행도 없기 때문에 숨겨놓고 다닐거든요 그 밭을 그걸 샀다 전부 다 들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왜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까 말씀 잡아라는 얘기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라 말씀을 잡고 시련을 이겨나가는 사람 믿음은 엄청납니다 말씀을 안 잡고 말씀 없어 여러분이 간단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말씀도 받나 안 받나 는 것은 여러분 동료들끼리 친구들끼리 장로들끼리 집사들끼리 권사들끼리 기억에서 만나서 말씀만 포럼해 보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세상 뉴스가 듣고 정치가 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한번 포럼해 보세요 더 강단 중심으로 한번 포럼해 보세요 할 게 있나 없나 거의 없습니다 영적인 말은 할 줄도 모릅니다 표현도 못합니다 아는 것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 뻥이야 그러놓고 응답 못 받는다고 그러놓고 날 고생한다고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관심이냐 당신의 말 가진 사람의 관심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자신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에 대해서 좋은 말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함은 얼마나 그 사람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울에서 강단에 벗어난 말라 덥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거 잡고 기도하고 그거 잡고 머무림치고 그거 잡고 위로받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믿음 있다 없다 어떻게 하려 사람이 간단합니다 말씀이 있다 없다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련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펄쩍펄쩍 뛰라는 얘기예요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슬프지 않습니다 시련을 받을 하나님의 주신 테스트 받을 때는 기도하면서 말씀 잡고 은혜 받으면 절대 슬프고 외롭고 힘들지 않습니다 너무 신나요 진짜 펄펄 뛸 정도로 사람이 확 바뀌어 제가 그 시련들을 그렇게 이겨나갔거든요 힘든 게 하나도 없어 대한민국 기도원 안 간 데 없고 한 달 일찍 검색하면서 나 신나 그거 시한하지 교회 일하면서 주의 일하면서 구역장하고 교사하고 부장하고 장로하면서 늘 신나 늘 신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말씀 잡고 시험 당하나 안 당하나 천량제 차이라니까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인가 사람들은요 시험 만나보면요 딱 알 수 있어요 얼음을 탁 와보면 알아 교회적으로는 건축이지요 교회에서 뭘 테스트하겠어요 하나님 뭘 테스트하겠어요 네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딱 다 드러나고 테스트 시험을 딱 만나면 이 사람은 축구 받을 사람인지 못 받을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교회적인 시험도 오고 개인적인 시험도 오고 환경적인 시험도 오지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뭐냐 시험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이 시험들 어려움을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믿음의 인물들은요 그걸 대체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시험을 전부 다 다 그 시험을 그 힘든 시험을 전부 다 뭐로 바꿔하세요 축복으로 바꿔버리세요 대표적으로 일곱 명의 랩는 듯 얼음 엄청난 얼음 사느냐 죽느냐 이런 시험이죠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하셨다니까요 사자굴 속에 벌불 속에 그냥 막 그런 테스트 여러분 테스트는 테스트도 아니에요 엄청난 테스트 일곱 명들이 그냥 일곱 명들이 아니라니까요 성경 인물들이 그냥 인물들이 아니라고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합격인 사람들이요 얼마나 시험이 많았는지 말도 못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시험을 통해서 그들은 답을 찾았어요 이기고나오면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을 외웠어요 또 다른 시험이 왔을 때 그 답을 또 확인하고 결과적으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처음에 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당할 때 내게 생각지도 못한 얼음이 닥쳤을 때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 자세가 뭐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입니까?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입니다 말씀 잡고 통과돼요 그래서 야구부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스 5장 3절로 사절에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활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활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욕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표현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나오리라 엄청 연단 받았지요 여배 연단 아시잖아요 아들 일곱 딸 셋 한 방에 다 주고 집에 앞서요 있는 재산을 몽땅 강도당해서 그 정도가 아니요 자기 온 머리부터 정신으로 발끝까지 문둥병 피부병 기와짝으로 끓어야 돼요 마누라가 저자고 떠나 이제 혼자 남았어 잿더미에 혼자 남았어 그래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절대 죽을 거 믿으니까 그 다음 뭐요 갑절로 갑절로 하나님이 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오직 믿음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다 지난 금요일 시간에 꼴리앗이라는 인생 위기를 만난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따윗의 차이를 살펴보았어요 꼴리앗 앞에 선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두려움과 패배감에 그냥 사로잡혀 한 걸음도 믿음에 전진하지 못하고 벌벌벌 들고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뭘 해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졌어 우리는 안 돼 이미 졌어 절대 안 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구덩이를 파고 들어간 그때 따윗이 나타났어요 믿음의 사람 달랐습니다 어려울 때 다들 안 된다고 부르짖고 다들 쫄려가지고 다들 부정적으로 잡혀있는 그때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죠 오직 믿음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뭐요 은약적 도전하잖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야물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거 이 모든 문제와 사건의 해결자는 주의 손에 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온전히 믿었다는 사실 영적 대진표를 바꾼거에요 내가 싸운 것이 아니다 내 대신 하나님이 싸우신다 딸과 꼴리야 싸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꼴리야 싸움인데 그럼 결과 뻔하잖아요 하나님을 누가 이겨요 믿음의 사람을 누가 이깁니까 타자구리 풀뿌리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는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그렇다는 거 그래서 풀불 안 해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다 이런 영적 마인드를 영계 전성도가 가지고 절대 복음 체질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사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무럿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성년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을 이기는 지혜는 바로 내가 가진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은 오직 그리시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힘입을 때 이루어진다 오직 사모지 오늘도 일어날 때 오직 그리시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일어났어요 우리 영계의 성도들은 그래야 됩니다 눈 뜨면서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눈 뜨면서 승리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사모지 영적 플랫폼이 여러분에게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 참제 성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계 모든 성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오직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문제로 오직 기도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우딛지 않으시는 하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성도가 갖춰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야구부가 강조하고 있어요 지혜다 지혜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오직 기도해서 온다 기도하면 하나님한테 가르쳐 주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할 때에 발명할 때 5만 번 이상 기도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돼 계속 기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그러니까 인류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그리다 보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림 한 장이라도 음악 한 광고이라도 세계적인 작품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그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기도 가운데 얻은 거라고 여기서 호의 주신다라는 표현은요 원어조로 망설임 없이 신실하게 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풍성하게 주시고 주주함 없이 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이 주신다 그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줬다가 말았다가 뺏었다가 이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가를 여러분이 다 처음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기도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운 큰 특권이에요 우리 위해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세상 종교에 기도 있습니다 그 기도 아니에요 우리는 은약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큰 특권이 있어요 기도하는 특권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바라보게 합니다 기도하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자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분 앞에 뭘 숨길 거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야 돼요 내가 뭘 합니까 우리 종파리 걸어가지고 아키 200도 안 되는 거물이 가지고 뭘 하나님 일을 합니까 건방지게 못하지요 무슨 오천종종 무슨 2, 3, 7 나라 2만 현장 전도 못하지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홉 가지 세팅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 현장과 세계를 지휘하는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아홉 가지 세팅이 중요해요 아홉 가지 세팅이 돼야 월드 워치타워 월드 안테나 월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플랫폼 이 응답 시려진 응답을 받게 되는데 무엇보다 이미 내 안에 있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봐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는 존재예요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는 존재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장세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2장 7절입니다 생명이 들어와서 영이 들어왔습니다 2장 1절 18절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삼 세팅이 내가 누군가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고기수인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형상 회복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위에서 내린 것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면 그게 뭡니까 삼초울이에요 삼초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2, 3, 7년의 빛을 비추는 그래서 우리 2, 3, 7, 5천 정도 떠드는 겁니다 세계보호 막 떠드는 겁니다 그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삼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삼 응답이 뭡니까 나, 교회, 업입니다 나와 교회와 내 업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무후무한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로 힘을 얻게 되면 세상을 이기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다 여러분 주의를 장악하게 되어 있어요 선지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니 아멘 엄청난 영향력을 입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유대인의 역사학자 요셉 비우스가 따른 이분의 말에 의하면요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 낙타무릎이었어요 낙타무릎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던지 낙타의 무릎 낙타의 무릎 낙타의 무릎 조지 물류라고 하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어떻게 그런 응답을 받습니까 하니까 따라오세요 방석에 구멍이 뻥나가죠 두 개가 여기에서 다 응답받은 겁니다 방석에 얼마나 무릎을 꿇었든지 방석에 구멍이 뻥 두 개 나요 낙타의 무릎처럼 그 무릎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 그만큼 야고보가 기도가 생활을 처지라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외치는 게 뭡니까 우리만이 외치는 게 기도 24 아침에 힘을 얻고 말씀을 붙잡는 이 남은 자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낮에는 무시로 모든 것을 기도로 다 연결시키는 순례자의 기도 저녁에는 치유를 위한 치유의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가지는 정복자의 기도 이렇게 24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믿음의 선배들 랩런트 7명 다 그랬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줄 알고도 여러 삶을 향하여 정식이도 연결 모든 성도를 이렇게 오직 기도를 통해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다 초월하여 전무후무한 그러한 응답의 주역들로 당당히 서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 말콤 그래드웰이 이렇게 말해 좀처럼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에서도 이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강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래서 그들이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게임의 규칙을 새로 만든다 틀을 깨는 상상력으로 승리를 꾸며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전략으로 시합에 선 강자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그리고 승리를 정치한다 다윗의 승리가 딱 이른 거예요 꼴리아스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상상도 못한 말 전혀 전략이 달랐습니다 부신자는 생각도 하지 상상도 못한 거 영적으로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전략으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잃을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이 패러다임의 생각 사고방식과 새로운 다른 전략을 그렇게 가지고 맞서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뭡니까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기도 그거예요 그걸 제가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성공의 방법이 다르더라 죽도록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 합격만 딱 되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도 알아서 해주세요 이리 뜨고 저리 뜨고 온갖 잔머리 굴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굴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아주 심플해 옆에서 보기만 해도 심플해 복잡하지 않아 뭐가 하나님이 복잡한 게 전등자가 계시는데 따라서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이거 말하면 돼요 망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은요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은 아까 바로 딱 연결되잖아요 내 입을 크게 일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의 입 기도의 입 아멘 이것만 끝나요 1년 동안 응답받으라고 아니 평생 응답받으라고 준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일라 믿음의 입을 기도의 입을 크게 일라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으로 너에게 채워주신다 안 구현 것도 다 줘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에 딱 들면 구하지도 않은 것도 다 줘 알아서 다 줘 이런 하나님 좀 체험해 봐야지 맨날 종교생활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채워주신다 이 축복을 좀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매몰되어 있으면 안 돼요 불신자들에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광야의 길을 내세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르겠다니까요 큰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 큰 기적을 일으키는 미라클 워크 아멘 약속을 반드시 말씀 지키시는 프라미스 캡 아멘 이 어두움의 환경 가운데서도 언제나 박스 라이트 인 더 다크니시 아멘 이런 하나님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지금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이길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 방법 쓰면 여러분 계속 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방법을 따라야 돼요 오늘부터 세상 방법 세상 사람들 쓰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은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잡으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세요 그 고집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2021년 우리에게 삶에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신다 약속하셨어요 남은 2020년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동안에 절대 응답 참된 승리를 맛보는 시간 되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원계 모든 성도들 세상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 렘드 일곱 명들처럼 성경에 나온 성공한 성경의 일분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비밀을 깨닫고 오늘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사사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사사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사사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